릴리아 클릭이 소개되니까 많은 팬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선수죠 나가랑 외국 군메달리스트 오늘 마이클 스미트의 Song for the King 올해 서른 두 살입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180cm 굉장히 장신인데요 릴리아 클릭의 트리플 액셀은 티타임 트리플 액셀이라고 하죠 뛰면서 차를 한 잔 마셔도 될 정도의 높고 기쁩니다 교과서 점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직도 함성이 끝이잖아요 음반 위의 시인, 러시아 왕자, 일리아 클릭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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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반 위의 시인